크나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나카의 막내 온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나카에서 보컬을 받고 있는 정인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티카벨을 보고 싶었어요. 박승준입니다. 네, 여러분. 코엑스 케이팝 뮤직 스테이지 크나카이 오게되어 너무너무 영광이구요. 저희가 앞서 들려드렸던 노래는 요즘 넌 어때 라는 곡이구요. 노래 좋죠? 딱 인하씨가 좋겠죠? 아, 지금 부르면서도 되게 좋았어요. 소름 돋았어요. 그 바람과 이제 팅커벨 분들이 있으니까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오, 약간 흰 청각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아, 진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아직 이제 들려드릴 곡이 두 곡 정도 남았네요. 두 곡밖에 안나왔네요. 두 곡밖에 안나왔어요. 앞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제 저희 첫 번째 데뷔 앨범 타이틀곡인 백오게인, 노크, 또 첫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백오게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첫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백오게인의 곡이 저희 사비의 백오게인, 백오게인 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 다 같이 백오게인, 백오게인 이렇게 같이 불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불러, 불러줘요. 언제든 내게 백오게인, 백오게인, 다시 백오게인, 백오게인 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마지막 곡이고요, 여러분. 첫 번째, 노크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크나큰 화이팅! 팅커벨 화이팅! 코엑스, 케이팝, 뮤직, 스테이지 화이팅! 화이팅! JTBC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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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